이런 게 그렇게 어려운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공적 영역에서는 사적 영역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사적 영역에서는 시장을 상대로 고객을 상대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야 되니까 사기치고 이렇게 하면 당장 여러분들 뭡니까 회사가 망하니까 진심으로 여러분들 고객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회사가 지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홍준표 시장의 정치 논평을 보면서 뜨는 것은 어차피 근본적인 문제의 비급함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상되는 결과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의대 정원 문제입니다. 처음에 이런 예고한 대로 대한민국에서 이런 국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별로 힘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이든 이런 건 과학적 근거는 그런 게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정부가 하겠다 이렇게 하면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제 윤 정부가 정한 대로 그렇게 이제 그냥 돼버린 겁니다. 돼버리고 그 이제 후유증은 병원의 경영이 이렇게 좀 많이 어려워진다든지 또 전공위가 복귀를 안 해가지고 예정된 수술들이 계속 미루어진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관리들이 알 바가 아닌 겁니다. 수술하는 뭐 환자들이나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겠지만 본인들은 다 목표를 채운 겁니다. 과학적 근거고 이런 건 별로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본인들이 결정했으면 그냥 밀어붙이면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오늘 동아일보의 일면 톱 기사인데 27년 만에 의대 정원 학정 1509명 더 뽑는다. 그러니까 이제 한 500명 정도가 원안보다 좀 적어진 거죠. 의대 정원을 못 박았지만 대학 학칙 개정 진통 여전. 이제 사설은 조금 더 이렇게 현실을 반영한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년 의대 1509명 정원 학정 끝내 파국치 닿는 의정.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그냥 그렇게 통과시키더라도 뒤에 휴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부분들을 사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이미 1509명을 더 뽑기로 결정한 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건 결정한 거니까 보시게 되면 오늘 동아일보 사설이 이제 앞으로 발생할 파장 이제 대학 입시 등을 고려하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정부 방침을 되돌리기는 어려운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원안대로 그렇게 밀어붙이게 되면은 전공의 복귀, 의대성 복귀는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특히 의대성 복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전공의 복귀가 되게 되면 필수 의료분야 이런 필수 의료분야 하면 여러분 간단하게 대개 우리가 외과 수술을 해당하시는 분이 대부분 아주 대표적인 소아과도 포함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명감을 갖고 본인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게 되면 나오기가 힘들죠. 어제인가 그제 제가 다루면서도 한국의 흉부외과 관련된 전공의들이 1년에 전공의 시험을 통과하시는 분들이 20명밖에 안 된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환자실에 있다가 주로 이렇게 암수술이나 이런 게 담당하는 흉부외과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뭐죠 1년에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보시게 되면 주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수년간 필수 의료 인력난이 심화될 것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수술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환자들은 이제 즉시의 수술을 받아야 될 경우를 대부분 기간을 놓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술 건수가 줄어드니까 대학병원의 경영난이 가정될 수밖에 그걸 지적 안 해요. 적자 누적으로 대학병원 경영이 어려워지면 필수 의료 인프라가 아예 붕괴될 수가 있다. 의료계에서 끊임없이 이런 경고하는 게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정부가 한국에 그냥 간당간당하게 낮은 의료 수가에 불구하고 유지되던 의료 소위 필수 의료 인프라가 붕괴되는 것을 우리가 몇 년 사이에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미래일이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경험한다라는 이야기는 드리고 싶지 않고 경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올해 유급된 의대심과 내년 입학한 의대심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의대 교육이 부실해질 것이다. 특히 이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육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윤 정부가 딴 건 못하더라도 다음에 나가고 나면 한국의 의료체계에 일대 타격을 입힌 정권이 될 것이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맹악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이 문제를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당굿하듯이 이름도 추진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좀 뚜렷하게 써 있는 겁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차근차근 이 문제를 추진했으면 제가 이렇게 논평을 안 할 겁니다. 최소한 윤 정부는 다른 건 모르지만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2천명 의과대학 정원 추진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추진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곧 밝혀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행정 여러분들 뭐죠 고등법원의 판결문만 여러분 체크하더라도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2천명 여러분들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금 관리들의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인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도 현저하게 떨어졌고 문제를 여러분들 처리해 나가는 추진하는 것도 섬세함도 전혀 없고 그렇게 여러분 돼가는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전문의들이 이거는 것은 우리가 상세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도 상세히 알 수가 없고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필수 의료 분야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지도 몰랐고 이 문제 불거지기 전에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그 많은 여러분들 의사들이 배출이 되는데 그 가운데 이런 소위 외과 수술을 담당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저는 항상 그분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거든요. 외과 의사들 그러니까 그 수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대단하다. 이거는 뭐 돈을 많이 주고 해서 이렇게 양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부자에 대한 신념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이 뛰어난 그런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이 외과 수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분들이 이제 엊그제 말씀드린다시피 20명 정도밖에 배출이 안 되는 겁니다. 1년에 그 많은 의사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 필수 의료 분야에 있는 이 전공의들은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킨다가 전혀 늘어날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자체를 뭡니까? 완전히 파괴를 시켜버렸으니까. 정원을 늘려가서 필수 의료 분야에 수모형 나오는 사람을 30명에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전문의 수가 적어 인력 대체가 어려운 내외 산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천과, 감옥이나 중환자실, 언급실부터 큰 타격이 생길 것이다. 이런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차관이나 대통령께서 세세하게 잘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지적 오만이라는 것이 그렇게 겁난 겁니다. 항상 좌파들이 범하는 치명적 결점이나 실수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런 지적 오만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설마 윤 대통령이 이런 실수를 범하리라는 생각 안 한 거죠. 그러나 이미 일어나버린 겁니다. 원전을 여러분들 타격을 준 것과 똑같이 그것보다 훨씬 더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환자들을 가진 가족들이 빼절게 체험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필수 의료인력 부정 문제는 이거는 의료수가 등과 관련된 제도의 문제지. 그다음에 이제 소송이나 이런 의료소송과 관련된 문제지. 의사 수를 증가시킨다 해가지고 필수 의료 분야를 가는 사람이 늘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는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고 특별한 취향을 가진 사람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달 전에 현대 아산병원에서 한 분이 점심 먹고 돌아오시다가 외과 의사분이 돌아가실 때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너무나 애통해한 것은 이런 의사 한 명을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오랜 세월이 필요하고 이런 의사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연장하겠느냐. 그런 소위 후보군들을 현저하게 뭡니까? 그냥 거의 바닥 수준으로 떨어뜨려 빌은 것이 윤정부입니다.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그런 결과를 낳은 겁니다. 이 필수 의료 분야의 문제점은 의과대학 정원 조정 문제 이전에 큰 여러분들 이슈가 된 겁니다. 다만 사회가 그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은 겁니다. 이게 2022년 6월 20일 날 흉부외과 전문학회가 이름들 그 실상을 낱낱이 이야기하거든요. 기피가가 되어버린 흉부외과 전문의가 1년에 고작 20명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흉부외과의 의사 부족 문제는 이미 이번에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기 이전에 제가 봐도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1993년도에 1년에 57명 정도 전문의를 땄는데 2021년도에 21명 21명 20명까지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사회는 점점 고령화되니까 수술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는 겁니다. 올해 흉부외과 지원자 23명인데 이 23명이 이번에 여러분들 아마 전공이 파동 때문에 대부분 다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공병과 실책을 무슨 실책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공병과 무슨 실책을 했어요. 이 10시에 공병과 무슨 실책을 했습니까. 정신나간 이야기를 해야지.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으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하여튼 이 사회는 그냥 사람을 음해하고 모략하고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가끔 생각하면 징글징글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보시게 되면 90년대만 하더라도 30명에서 50명의 지원자 수를 유지했지만 2009년도 20명으로 뚝 떨어진 이후에 아마 숙가 자체가 낮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20, 30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인구가 고령화가 되면 그런 수술에 대한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으니까 전문의 공급 문제가 굉장히 큰 현안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사회가 젊을 때하고 사회가 늙어갈 때하고는 수술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미 추세선을 하락 추세를 그리면서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을 심각하게 더 만든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 한 말씀 좀 드리겠는데 이열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그냥 방송 들어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난 4년간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노력이 왔고 내 방송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이 있는지 거짓말 하는지. 온 세상이 거짓말 투쟁이잖아요. 내가 무슨 실적을 한 거예요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지 그냥 도대체 인간들이 고마움을 그렇게 모르고 정신들이 나가가지고 말이지 거짓말하고 이런 게 온 정신이 좀 거짓말 투성이지 않습니까 모략하고 사람 어메하고 거짓말 퍼뜨리고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제 와시대 대학에 여러분들 정경대학에 교수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런 큰닝하는 사람마다 잡히면 다 한국인이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뭘 말을 하면 조금 글을 남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니까 글도 좀 이렇게 부드럽게 써야지 늘 글도 그렇게 그냥 보시게 되면 젊은 의사들이 흉부 외과 기피현상이 더 심화가 되고 있는 거죠 사회적인 추세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고되고 어려운 일 안 하려고 하는 추세도 있겠지만 그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전공인 겁니다 이런 기피가를 자원해서 지원한 사람들이 그냥 전공이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다 뭡니까 나쁜 놈으로 몰아치운 겁니다 이번에 관리들하고 윤 대통령이 그 사람들을 다 나쁜 놈으로 몰아치운 거예요 심혈관 질환들이 생기면 대부분 수술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집에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대학병원을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다 피부를 느끼겠죠 잘못된 정책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탈원전 정책이라는 것은 창원 인근에 있는 중소 여러분들 탈원전 부품 소재 기업들이 타격을 받겠지만 의로 문제는 대한민국의 대부분 가게들이 다 이제 피부로 느끼겠죠 그때가 되면 윤 대통령 지배가 계시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흉부외과 학회도 나이 드신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겁니다 지금보다 200명 이상의 전문의가 감소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면 현재 활동 전문의 1161명 가운데 436명이 10년간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보다 200명 이상의 전문의가 감소한다는 의미고 10년 되는 활동 전문의 수가 1000명 미만으로 감소할 건데 여기다 또 크게 대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핀셋 여러분들 수정을 할 수 있는 필수 의료인력의 여러분들 문제를 핀셋으로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을 여러분 핀셋으로 뽑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그냥 낙수 효과처럼 정원을 증가시켜서 해결할 수 있겠다 이래서 만신창의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제가 이런 전망을 한다가 여러분들 미래와 관련된 일이 100% 맞을 수는 없겠지만 아마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 말이 옳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모든 집에 사람들이 다 느끼게 될 겁니다 왜 나이 드신 친인척들이나 부모님이 계실 테니까 고령화로 인해 흉부외과 진로 수요는 급증하고 언급수술이 필요한 대동명 박리증의 지역별 수순 건수도 급증하는데 이제 그 관련된 후보군인 전공의들이 다 이제 수가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으니까 이 여름 기사가 의과대학 정원 조정 문제가 나오기 전에 흉부외과와 관련된 그리고 다행히 중앙일보에서 흉부외과 문제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뤄줬는데 이게 2022년 6월 20일입니다 이 문제를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학대로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제정신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명이 오더라도 흉부외과 전문의 지원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만명이 오더라도 만명을 증가시키더라도 그중에 몇 사람이 늘지 않을 겁니다 흉부외과 수술을 담당한 사람 특별한 여러분들은 뭡니까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를 거칠게 해결하는지 제가 의사들 여러분들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집안에 이런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여러분들의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너무나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거칠고 비지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겁니다 그래서 윤 정부가 승리한 겁니다 그래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이야기죠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너희가 부숴놓더라도 너희는 나가면 그만이니까 고통이야 국민들이 당할 거고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망치는 거니까 하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망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정도를 그려야 되고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야 되고 힘을 남룡하지 않아야 되고 전문가들 의견을 경청해야 되고 그리고 해결 방안도 점진적이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해나가야 되는 거죠 조금씩 항상 이런 비난을 받는 좌익들이 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과도하게 자기 확신을 가지고 급격한 계획을 추진해가지고 많은 것을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되어가는 거죠 뭐 아무튼 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다 해가지고 나라가 크게 바뀔 건 아니지만 하도 미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 당신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래도 몇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다들 비용을 치료봐야 이제 정신을 차리겠죠 지금 이제 정호성 비서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젊은 비서관들 가운데 3인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정호성 씨인데 자 이 문제 가기 전에 오늘 지금 오 박사님께서 소아과 진로비가 1500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대학교도 곧 무너질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학 문제도 심각합니다 대학 문제도 왜 그런가 하니까 대학에 등록금을 10년 이상 묶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선거 사기 문제처럼 사회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대학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침묵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대학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약해져 버린 겁니다 사회가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다 밖에 나가서 교육시키니까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겉으로 폼나는 일만 하려고 하지 나라의 일종의 인프라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은 누구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의과대학 정원학대 문제를 보면 본인이 인기 있는 부분에 집중했지만 실질적으로 정권위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외과의사 수가 얼마나 극감했는지 이런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원을 한 4년간 8000명 늘려놓으면 되면 외과 수술하는 것을 담당하겠다는 전공이 몇 명이나 나올지에 대한 별로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대학이 무너진 겁니다 저는 벌써 대학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한국이 약화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사회가 역동적성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영역에 다 정치가 다 장악을 한 겁니다 경제도 정치화가 되고 사회도 정치화가 되고 그렇게 되어가겠죠 이번에 의과대학 문제 해결한 과정은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사회의 민낯을 한 번 더 많은 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아주 극적인 사례였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국가권력 그것에 여러분들 열광하는 대중들 그것을 여러분들 몰고 가는 언론들 그리고 무재비하게 뭡니까 그냥 뭐죠 그냥 취급을 그냥 못 받는 전문가들 전문가 의견들 과학에 대한 여러분들 사람들의 태도 과학적 근거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이런 것이 이 사회가 참 외형적으로는 제법 성장했지만 이렇게 취약한 상황이구나 그런 점을 여러분들 제가 많이 본 거죠 이렇게 생각한다면